안녕하십니까 고향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극수필 8강 뿌리깊은 나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평가원시에 다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시는 김영현이라는 분이 드라마 작가인데 유명한 거 많이 쓰셨어요. 선덕여왕, 대장금. 대장금은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장금은 모의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2학년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조금 더 친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드라마고 이거 생각보다 드라마 완성도가 높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릴 때 이게 이제 주인공이 한석규 씨가 나오고 뭐 신세경 씨, 장혁 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요 당시에 이제 이게 SBS에서 이제 드라마를 했을 건데 그 SBS 드라마가 그때 당시에 한참 인기가 많았던 사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이제 그 우리 보통 프리컬 된 작품이라고 하죠. 그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라는 작품도 있었고 하여튼 요 당시에 이제 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해서 다뤄진 작품도 꽤나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나중에 기회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요 지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넘버 13번이니까 시나리오지. 이것도 시나리오. 예 시나리오입니다. 자 해강 맨 앞에 앉아있고 자 여기서 해강이 누구냐면 유생인데 일단 여기 있는 그 유생들은 대부분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애들이야. 한글 창제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유생 세력의 대표지요. 유생들 뒤에서 전화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를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 앞에 놨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 자 여기서 이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도가 아시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금요한 세종대왕이죠. 걸어나와 해강 앞에 앉는다. 시비를 경비를 서고 있던 최윤도 그런 의도를 의도를 의아하게 본다. 자 최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여기 이제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게 최윤이 이제 장혁씨가 되고요. 장혁씨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그 그 이도역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역에 한석규씨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어찌 성략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자 어찌 성략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한글 창제가 한글 창제하는 것이 한글 창제가 이제 성략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의 최고 학문이죠. 그 성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해강이란 인물이 중국의 학문이나 저 한자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사대주의적 가치관 요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성략을 부정한다는 건 결국 이제 그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게 하면 신분질서 그러니까 이제 신분질서가 문제인데 그 신분질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서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략을 버리는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자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략을 버리는지 논하도록 해보재. 임금인데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논해보자는 거야. 자 즉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 정당성을 토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죠. 확보하려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세종대왕의 탈권위적인 태도 탈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거죠. 이때 컷 이어서 컷이란 건 장면을 구분할 때 쓰는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장면을 구분해 주고요.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져 있는 무 여기서 무자는 무의 무자입니다. 무의 무자 앞에 해강이 있다.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임이오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자를 보여주며 화면은 무자를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에 알맞은 시나리오 용어는 클로즈업이죠. 클로즈업 클로즈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화면 확대하는 거 보시옵소서 싸울 무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사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뭐 하겠냐면 한자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한자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고 즉, 싸울 무자 싸울 무자 자체의 싸움을 그치게 하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있는 것이옵니다. 헌데, 다른 이 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싸우다라는 의미의 그 무자 안에는 싸움을 그치게 한다는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또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유학의 도가 들어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글자의 심층적인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한자의 가치가 우월하다고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자는 대단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했더니 이 도가 점점점점점 대답을 못하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뒤에 보면 잘 뭐 맞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결국에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반박 불가죠.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저 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사옵니까? 아니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는 누구? 그렇지. 해강의 속마음을 표시해놓은 거야. 속마음을 제시해뒀어.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허면 말이요. 하며 궤도로 간다. 컷. 궤도에는 이런 글자가 써있고 앞에 이 도가 서있다. 자, 이거 한자가 전쟁 써야 되는데 작게 언노 달사총 즉, 언노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즉, 언노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지금 앞에 나왔던 작게 언노 달사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한글을 창제하려는 한글을 창제하려는 의도야. 하려는 의도.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멈칫, 멈칫. 이게 왜 멈칫하느냐 하면 삼봉 정도전은 이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과 결국에 왕권과 신권으로 분리해서 싸워요.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 태종에게 죽임을 당했던 조선 초창기의 최고 문신이야. 그런데 당연히 왕권 중심이었던 당시 왕으로 보자면 신권을 중시했던 정도전의 말을 이용한다는 건 일단 어마어마한 일은. 그러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 요순 3대에는 간관이란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친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 나라에 이르러 언론을 터주기에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론은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게 경제문감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오히려 언론을 터주기 위해서 간관이란 건 그걸 담당하는 관리인데 이런 관리를 만들어서나 언론이 더 막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어. 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요. 점점 힘을 주어 목소리에 크게 하며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자가 어려워. 한자가 어려워요. 어려워.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있는 중간에 관료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백성의 소리가 백성의 소리가 전달되지 못해요. 전달되지 못하는 거야.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요.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거래. 하여얼로가 막혔다 쓴 것이요. 삼봉은. 그랬어.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렇게 쓴 이유는 결국에 여기는 이 관료들이 관료들이 백성의 소리를 백성의 소리를 왜곡하여 왜곡하여 임금에게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했으니 당연히 당연히 백성들의 의사가 임금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한자 사용의 피해지 한자를 사용하게 돼서 생긴 배해가 되겠습니다.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론을 트여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언론을 트여주고 싶어서 백성들의 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애민정신을 읽을 수 있죠. 또 하나 더 이걸 통해서 한글 창제의 한글 창제의 이유를 알 수 있어. 보는 데서 컷. 경복궁 일각. 여기서 이제 몽타주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몽타주라는 건 뭐냐면 유사한 장면을 유사한 장면을 병치하여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면, 장면, 장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장면, 장면, 장면이 계속 배열되는 거예요. 자, 장은성이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한글 창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한글 창제 후 문제점이야. 자, 그랬더니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야, 쉽다고 한자를 안 배우면 그건 선비들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비의 올바른 태도 선비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했어. 그래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사문 술 마신 곳. 삼강 행시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른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산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서 해도 사람들은 이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다. 즉, 다시 말하면 쉬운 한글은 쉬운 한글로 교화하는 것은 교화하기는 어렵다. 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놈이 선비냐 내놈이 유학자냐 자, 여기서 버럭 화를 내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너무 건기 벌어지니까.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세종대왕은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화를 잘 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드라마에서는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자면 어떻게 백성들을 교화하냐. 어차피 그럼 한자도 안 되지 않냐. 무슨 말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반박하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유학의 도리를 제시했어요. 유학의 도리는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학도 결국에는 백성들을 교화하지 못하잖아.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농사 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여 백성들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자, 관리의 수를 늘여 백성들에게 전파하면 되는 거래. 그러니까 굳이 한글을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제도를 정비해서 제도를 보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니까 즉, 한글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글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말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리를 부양은 심하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은 백성들을 더욱 피폐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이제 또 반박이지. 반박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애민정신이 나오지요. 야, 그거 해놓으면 누가 다 감당하냐. 백성들이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해가는 장면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일단 여기는 장면의 잦은 잦은 전환이 있어요. 장면이 쭉쭉 바뀌죠. 특히나 그걸 하면서 뭐가 되어있냐면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사한 장면을 유사한 장면을 병치하여 병치했어요. 이걸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몽타주 기법을 쓰고 있다. 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중간에 계속 짧은 컷 컷 컷 이렇게 컷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속도감 있는 전개 속도감 있는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대화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갈등이 아직 해소되는 건 아니지 시간의 역전적인 흐름은 당연히 아니고 동일한 공간적 배경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한 건 아니죠. 병치는 맞는데 장면을 병치한 거죠. 특정 인물이 경험하는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은 5번 신 넘버 13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5번이죠. 해강에게 반성을 촉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기억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여러 개의 것을 통해 한자와 구별되는 한글의 다양한 특징을 제시한 적 없죠. 여러 개의 짧은 것이 연속되고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기억은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란은 한글 창제의 방법에 대한 관심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정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하는 신의 말에 대응하는 이걸 해놨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작품 아니니까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고요. 그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